나라를 생각하는 모든 분들에게 심천보 이사장이 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를 추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일본은 동경에서 발행되고 있는 통일일보에서 일면 톱기사로 4.15 총선과 6월 28일 인천 연수 9월에 재검표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지면에 소개된 그런 문장들 가운데 하나도 이렇게 불필요한 것이 없을 정도로 4.15 총선과 6월 28일 재검표의 문제의 핵심을 정확하게 그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병호TV를 그동안 많이 보신 분들은 널리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아주 잘 정리된 그리고 외부인의 시각에서 6월 28일 재검표와 지난해 4.15 총선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를 한번 여러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사의 제목은 큰 제목이 선거관리위원회가 부정선거의 주범이다. 제 방송 제목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작은 제목이 가짜 투표용지를 대량 투입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컴팩트하게 사안의 핵심을 공략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내용은 유엔 무역개발회의 웅크타드는 7월 1일 한국의 위상을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변경했다. 개발도상국의 선진국으로 변경은 웅크타트 창설 1964년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이다. 한국은 5.16 혁명에서 60년 만에 선진국으로 인정받은 것이다. 선진사회는 물질과 정신이 함께 발전하고 성장한다. 한국도 물질적인 압축성장 뿐만 아니라 정치사회적으로도 민주제도를 발전시켰다. 그러나 이 문명사적 성취에 한국은 공산전체주의 체제 전쟁에서 내부의 공산혁명 세력에 의해서 치명적인 공격을 받고 있는 중이다. 문재인 정권은 선거제도를 이용해서 전체주의 독재의 영속화를 꾀하고 있다. 불의와 부정에 침묵하는 것은 죽은 사이다. 그런 아주 큰 제목이 또 달려 있습니다. 지난해 4월 한국 총선 결과에 불복한 선거관리 시스템의 무결성 검증을 요구하는 소송을 문재인 정권은 그동안 묵살해 왔다. 이 문재인 정부의 범죄가 이번 재검표 현장에서 밝혀지고 말았다. 전국 130여 개의 선거 불복 소송 가운데 첫 번째인 인천연수구월 선거구의 재검표가 지난 6월 28일 날 실시되었다. 그러나 재판부, 대법원 특별2부, 주심천대협 재판장은 형식적인 재검표로 끝내려고 하고 있다. 선거소송은 법적으로 6개월 이내에 완료하도록 되어 있는데 1년 2개월 동안 413일 동안 소송을 지연 묵살해 온 대법원의 이번 검증진행은 공정하지 않았다. 저의 해설을 살짝 더하면 왜 공정하지 않았는가. 모든 재검표의 첫 단추는 진짜 투표지와 위조된 투표지를 가리는 겁니다. 그것 없이 그냥 표부터 세자 그리고 위조 투표지 여부는 다음에 당신들이 검증을 신청하면 고려해 보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바로 대법관 천대협이 했습니다. 다시 기사는 계속됩니다. 재판부는 공개재판의 원칙을 무시하며 재검진행에 대한 찰령을 전면적으로 검지했다. 위조 투표지 등의 선거 조작에 대한 원고 측 변호인의 찰령도 검지했다. 재판부는 선거관리에 사용된 서버와 전자개표기에 검증도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선거인명부의 제출 및 사전투표용지에 인쇄된 QR코드 해독을 요구하는 원고 측의 정당한 요구를 배척하고 피고인 선관위에 유리하게 검증을 실시했다. 저의 해설은 겉으로 보인 것과 달리 특별 2부를 구성하고 있는 주심 천대협 대법관의 재검표 진행은 재검표의 상황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대단히 편파적이었습니다. 다시 계속됩니다. 기사는 검증 과정에서 많은 이상한 가짜 사전투표지, 위조된 사전투표지, 인쇄된 사전투표지가 발견됐다. 잘못된 인쇄한 것 혹은 잘못 재단된 투표지 몇 장이 달라붙은 투표지에 인쇄된 투표관린 도장이 비정상적으로 찍힌 투표지 등이 대량으로 발견됐다. 사전투표지는 한 장 한 장 앱선 프린트로 출력되지만 인쇄 전문가 유관으로도 고급 인쇄기로 인쇄된 사전투표용지, 위조된 사전투표용지가 대량으로 식별됐다. 재판부는 비정상적인 투표지 수천 장 이성의 용지와 인커를 검증함이 없이 유효투표로 처리했다. 저의 해설은 이번 재금표는 진위를 가리지 않고 결과적으로 가짜 투표지를 샌 재금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소득이 있었습니다. 이른바 배춘잎 투표지로부터 시작해서 인쇄된 위조된 투표지가 다량으로 발견됐습니다. 기사는 계속됩니다. 대부분은 최종 판결은 유보하면서 여당 후보의 득표수가 128표 줄었고 원고인 민경욱 후보의 득표수가 151표 늘었지만 선거 결과는 변하지 않았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279표나 득표가 정정된 것은 한국 건국 이후의 선거 재금표에서 가장 큰 차이입니다. 저의 해설은 가짜 사전투표지, 위조된 사전투표지, 인쇄된 사전투표지를 샌담 그 수치를 대부분이 부끄럽게도 발표하고 말았습니다. 재금표가 무엇인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재금표의 첫 단계에서 투표지의 진위를 가리는 것이 우선되어야 된다는 것을 묵살한 천대엽 대법관의 아주 잘못된 그런 재금표의 진행이었습니다. 그 밖에도 300여 표가 무효표 처리되었다. 경찰이 이미 개표기의 오류를 인정하는 발표를 했지만 279표 오류율은 전자개표기의 오차한도를 25만 분의 1이라고 가정하는 국제적인 기준 해석비로 볼 때는 800배에 달하는 수치로서 선거에 사용할 수 없는 개표기라는 말이 된다. 저의 해설을 다하면 유독 이번 재금표 과정에서 투표지 분류기가 오작동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것은 투표기 개표기 그 자체의 성능에서도 치명적인 구조적 문제점을 갖고 있지만 다랑의 신권같은 빳빳한 그런 인쇄된 사전투표지가 투입되면서 그만큼 투표지 분류기가 분류하는 것에 너무나 힘들어한 그런 현상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시 기사가 계속됩니다. 무엇보다도 선교인명부의 제출조차 거부한 선관위 피고는 지난해 4월 15일 선거 때 전자기표기를 통해 수집된 투표용지의 이미지 파일에 원본을 폐기하고 재판부의 진위 확인 불가능한 이미지 파일에 사본을 제출했다. 여기서 사본이라는 것은 위변조본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정확할 것으로 봅니다. 피고 측이 선거관리의 무결성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를 인멸하고 말았다. 검정을 참관한 원고 측과 전문가들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작된 선거결과에 따라서 사후에 대량의 위조투표지를 투표함에 투입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다시 한 번 이 부분이 핵심이기 때문에 강조하는 의미에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작된 선거결과에 따라 그러니까 그들이 원하는 그런 계획된 목표치에 달성하기 위해서 사후에 대량의 위조된 투표지를 투표함에 투입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선관위의 치명적인 실수는 앱선의 프린트로 출력해야 할 사전투표지를 인쇄기를 통해 위조함으로써 스스로 불법 선거 정거를 대량으로 남긴 것이다. 법원과 선관위가 방심했을지도 모른다. 어쨌든 이 선거 시스템의 오류에 대해서 선거에 임해야 할 야당은 물론이고 대다수의 언론과 지식인들이 침묵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많은 참관인이 목격한 부정의 정거를 무시하고 부정하면 국민적 저항이 반드시 폭발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소개드린 내용은 국내 언론들이 일체의 입을 열지 않고 있는 4.15 총선의 선거 무결성 문제 그리고 6월 28일 재검표 과정에서 다량의 인쇄된 사전투표지가 발견된 것을 바로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일본의 한국계 신문인 통일일보가 일본으로서 7월 7일자 신문의 일면 톱 기사로 실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공병호 tv를 그동안 예청해 오신 분들은 이 내용을 널리 익히 아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좁은 지면에 가장 핵심적인 사안을 군더더기가 없이 아주 깔끔하게 정리하는 의미에서 보면 백미의 언론 기사 가운데서도 아주 훌륭한 백미에 해당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짧은 글에서는 4.15 총선과 그 이후의 재검표까지 무엇이 문제 있고 또 어떤 것이 가장 핵심적인 사안인지를 가장 잘 지적한 그런 훌륭한 언론 기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주류 언론들은 어떤 이유였는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계속해서 입을 다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결국은 빚과 진실이 승리할 것으로 보고 그날이 되면 정말 이런 부분은 한국 언론 역사에서 흥역사에 해당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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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